두번째 노래도 우리 올리는 겸부선으로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번째 노래도 올리는 겸부선 두번째 노래도 우리 올리는 겸부선 두번째 노래도 올리브선 아니 너 한 해 길어져던 몸이구나 아니 너 한 마리도 너 나라 한 사람 당시 슈슈 김상국 가수님이 불러줄 두 번째 노래 열리는 평소 슈슈 선절도 있죠? 한 절 들어갑니다 선절도 있죠? 이렇게 선절도 들어갑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